정부와 검경이 지난주 전세사기 특별단속 중간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전체 보증금 피해 규모와 공인중개사들의 가담 실태가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인천에서는 미추홀구보다 부평구의 피해가 더 컸고, 서울 양천구와 경기 부천시도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이관성 기자입니다. 현재까지 국토교통부와 검경 특별단속에서 드러난 수도권 지역 전세사기 거래는 1322건, 보증금 피해 규모는 모두 2,445억 원입니다. 인천 부평구는 미추홀구보다 전세사기 의심 거래가 적지만, 전세 보증금 피해 금액이 미추홀구를 넘어섰습니다. 서울 강서구와 인접한 양천구에서는 167억 원의 보증금 피해가 발생했고, 인천 부평구와 인접한 부천에서도 64억 원의 보증금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전국 전세사기 피해자들 중에는 20대와 30대가 절반이 넘었습니다. 30대가 36%로 가장 많았고, 20대와 40대가 각각 19%와 15%를 차지했습니다.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영끌 세대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된 겁니다. 피해 주택 유형별로 보면 다세대 빌라와 오피스텔이 80% 이상입니다. 전세가 비교 정보가 부족한 부동산 물건을 사기 대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국토부가 수사 의뢰한 전세사기 의심자들 중 42.7%는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었습니다. 임대인은 27.2%, 건축주도 16.6%를 차지해 전세사기 대부분이 집주인과 공인중개사들이 짜고 버린 행각임이 드러났습니다. 국토부와 검경이 단속한 전세사기 피해 거래는 계약 기간이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거래들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랐던 2021년 전세계약들 중 상당수가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발생할 전세사기 피해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우TV 뉴스 이관서입니다.